뭔데 이거? 언니야 물 거의 차지 않았니? 언니야는 그럴 수 있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고 있어 왼쪽? 위쪽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파밍을 해야지 내가 살아야 언니야가 살고 너가 살고 오오오오오오.. 우와어у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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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야 아니야 쭉예안지 그냥 무슨소리썼蘇든 쏘지마시는 나와 큰일 났네 그 뭐해 이거냐 일단은 호스트가 일로 오고 이걸 열 방독올냐?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거다 이걸 다 잡아야 돼 미션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미션에 가까운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너 안 죽을 거야 곱창이 미션이라서 안 죽어 나 예에이 난 살았지롱 너 안 죽어 인마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 어어! 잠깐잠깐잠깐 웃지마 내 앞에서 핫 핫 스피아 오빠 앞에서 어어 앙탈 부리는거 예에이 어 통화에 가라 가까이지마 이마 가까이 어 히 coeur 히엑 헤드샷 안될라고 니 Normally 이거를 이걸로 맞아야 될CT 조금이나 가야돼 헤드샷 맞기 싫었어?! 그럼 몸샷 맞아야해 너도 맞거야 잉? 헤드샷 맞기 싫었어? 몸샷 맞아야 돼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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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은 제일 좋아하라고 팡! 아 아 너 너 똥 따 보자 너 너 너 딱 두 뛰지마 이 새끼 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 예에에에에에 내가 봤을 때 요거 잡으면 열려 열리는데에에에에에에에 문제가 뭐냐면 어 어디서부터 다시 처음으로 시작이지? 음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게 넌 너대로 알았어 해 봐 몰라 이 셔츠 니 알아 해 다 필요 없어 너의 말이고 난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겠어 믿을 수가 없어 넌 총알도 많다 난 총알이 없어갖고 지금 제대로 쏘도 못하는데 총알만 좋겠다니 총알만은 일어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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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래야 기다려 쌓아줌 뭐지 이거 크루시 들어와 들어와 대단체 가봐 아 정신 아니 아니 더 신기하나 있더라고 아까 샷건 다 쓰게 만들지 아 이들은 샷건 각은 아니였어 내가 보니깐 너들은 죽어가지고 아 나와줘봐 나와봐봐봐봐 바쁘니까 여기 내가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게 아니냐 저건 저건이 아니냐 성공탄 발사준비 셋 둘 하나 발사 뾰로 뾰로 아이스턴 발사 뾰로 뾰로 너도 아이스턴 발사 뾰로 어 살아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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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예 피했지 맞춰봐라 뭐 맞추냐 싸가지 여기서 보자라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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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안 아 다 잡고 나서 도움이 되는게 시작되는거 아 이 관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니가 풀어야 되는거 왜 왜 맥스는 열어버리지 못해 여기 다른 컨트롤이 있어 시간이 없는데 이 관계를 어디에 가야 되는거 이 관계를 어디에 가야 되는거 아, 그 관계를 어디에 가야 되는거 아, 그 관계를 어디에 가야 되는거 아, 그 관계를 어디에 가야 되는거 똑같네 열렸네 예 눈 왜 꺼져 꺼져 던지 이런 싸가 야 이 새끼야 야 던지지마라 그치 던지지 말하고 새끼야 던지지마 던지지마 네 그래도 빨략 무슨 일이야? 침침내 침침내 똑같은 침침내 맞나? 응 침침내 침침내 22 침침내 침침내 5 괜찮나? 맞아 어허 어허허 어허허 조셉! 잠시!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살았다 여기 길이 없으니까 아아아아아아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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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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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자만뎅 하트 안다앉다 twent an end 아kl 아깝다고 너한테 쓰기가 아우 이 새깨 아으 이 새 차를 어떻게 잘해 아우 아까워라 아우 아까워라 이런 새끼한테 이걸 들어야 되나?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음기가 나 좀 근접무기로 ㅈ 때렸으면 좋겠는데 어? 음? 음 하하 distribution 퀴즈.. 퀴즈.. 신비의 새해.. 퀴즈.. 퀴즈.. 퀴즈 타노.. 어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탑 조셉? 아이유 오케잉? 거기있냐? 총알이 형 말고 준비좀 하고 갈게 니들 내가 봤을때는 니들 지금 탓대고 있거든 네 총알 바꿔서.. 제작.. 어? 아이씨.. 어쩔 수 없지 정말로 시계는 됐다가 마우스.. 자.. 나.. Hey! 스테이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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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어?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랑 광개없으면 난 몰라 나 나랑 광개없으면 그냥 다 쏜다 나는 나랑 광개없어 너희들 뒤지니뭐 나 뒤지니 나한테 데미지 안들어면되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! 야! 이건 안돼 너는 너무 가까워. 넌 권총으로 되겠네. 옆! 헬로우! 빠빠! 우와아아아아아아아! 아, 이럴수. 불, 불 붙여줘. 넘쳐나니까. 오오오오오. 좀 쏜다 너. 오오오. 돌 수 있지. 괜찮을 수 있지. 아, 일해달라고. 야. 나도 해줘 봐. 왜, 얘는 왜. 조셉! 하아... 조셉! 조셉! 대사 쳐야지. 조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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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. 그래? 나랑 교롬해 줄래? 하아... 여기서 나보고 뭐하라고. 나와 그만. 내가 문 열게. 나와봐. 문 열거로. 야! 에이씨. 극혐들 진짜. 하라고 될까짓. 나와봐. 지금 놓으면 돼 봐. 나와봐. 공격 mín envoy with a uh. 도로 해. 나야 coin envoy 우اه. 가슴. 나도 가자 오빠를 잘 따라와 넌 따라오지마 야 따라오지마 따 이름 뽕심표정으로 넌 어딜 쳐다보는거야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고 지금 떼어 장소를 어 가리라고 우이이이 드디어 보스인가 널 기다렸다 이때만을 기다려왔어 이때만을 기다렸다. 필요없어. 오지게 빛나는구나. 가자. 뭔가요? 음. 이것도 하나 배우긴 배워야 되나? 그지. 산탄총 총알은 먹을 일이 없으니까 레벨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아 이건 개인적인 총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딱히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고. 차라리 관똥 화살 제작량을 올리면 나갈 것 같은데. 제작을 할 만한 부품도 잘 안나와 지금. 크리티컬은 몇 퍼센트냐? 아 10%야? 꽤 높네. 의외로 높다잉. 10%면 되게 높은 건데. 5레벨 되면은 어우. 두발 쏘면 한발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네. 명준이 필요없어. 맞추면 돼. 나는 못 맞추니까. 전 이거 다 올릴게요. 음기님 이거 유튜브에 올리실 거죠? 모르겠어요. 우리 매니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.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. 우리 응기어워에게 문의해주세요. 문의. 응기어워가 만들어주는 영상만 올린답니다. 잠시만. 급사оме beetle. 잠시만요. 이거 털기 Rare 헉. 아 사탈뿔 잘 타는구먼 잘 타 짠 헉 다음 너는 이거 아 토주 아 토주 터졌냐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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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 빠지자마자 바로 불 붙였다 아 유튜브 그럼 유튜브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은 귀여워랑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냐는 오지게 말 흠흠 음흠 들어와 난 분명히 알고있어 여기가 준비된 냥이로 그렇지 민연이나 살아야지 알고있었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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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엑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한 번 잡히면 끝이야? 잡히면 끝일 수 있지 음 넌 뒤졌다 이번엔 아! 이러서부터야? 아 개 귀찮아 빠지 뭐 아 레벨업 아 레벨업 아 귀찮아 가자 아 아 귀찮아 귀찮아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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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헤헤? 헤헤헤? 헤헤헤? 불 붙여야지! 헤헤헤? 헤헤헤? 나는 장난꾸러기니까 헤헤? 아, 열리네 아이C 야 어디냐 너 아하 불을 오지게 싫어하는구만 아, 난 이제 알았어 싫어할 수 있지, 끌을 수 있지 아, 귀찮네 귀찮게 그럴 수 있지 가자 불이 먹히는구만 그러면 폭발탄으로 사떼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더라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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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무 생각도랑 너用에 샀다는데 otherwise 세트 어디있냐? 메로우 하하하하하하 구미신 대끼 니가 나한테 딱 탱 딱 짚고 자자자자자자자 이건 생각지 못했어 이렇게 몸빵이 셀 줄 몰랐다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나에겐 비장의 수단이 있을 니가 상상하지 못한 바로 그것이니 빵 새끼야 니 저로리에 죽여준다 흐흐 아 안되냐 이것도 안되냐 좀난 피어야되고 넌 쫓아와야되고 잡아둘 잡아둘 오 지금이 뛰오네 어디야 너 오빠한테 와봐 오빠한테 와 오빠한테 와 들어와 어쭈 쏴가리 왜 왜 순간이동을 처하고 시랄 그럴 수 있지 사과도 두개 두둑 두둑